근데 또 회사에서 머리 알잖아 브로콜리아 뭐야 니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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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텐츠 이 가발로 가방으로 넌 해고야 아우 아우 시원해 아우 상쾌해 역시 뭐 개글식 하면 똑똑하긴 해야 돼 에스쿱스 근데 저 친구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저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요? 전혀 반대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주 좋아요 이런 컨텐츠 내 생람 되게 해주세요 만약 배신하면 진짜 다 악하게 들어온 돈은 악하게 빠져나간다 그건 돈이 아니야 돈은 돌고 돌지만 사람은 하.. 그 사람은 돌고 돌.. 대충 원칙한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해도 돼 길막마 전부 다 비켜 엘사 플러스 날 못 시켜 쇳불 달려 해 에스쿱스 저희는 이번 경기에는 페어플레이를 하기로 했어요 경기의 생명인 페어플레이 저희는 그걸 지키겠습니다 시작! 페어플레이 좋은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시만요 하하 오 번호 빨라요 번호 오 역시 하나 둘 셋 워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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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아니 아니 너 누구야? 호랑귀 빠르게 갔다 어? 빠르게 가시죠 빠르게 가시죠 어? 얘들아 그럼 민규가 들고 가 그러면 가자 아! 있어? 없어 없어 알았어 준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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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의 심박수를 인지시킨 다음에 질문하고 누르고 대답해 어떻게 해?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의사는 고개를 들어보세요 쿱스 형이 이렇게 귀요미게 됐어 귀여워요 아까 그 자들 그들이 있어봐 100% 현미 태양초 찰고 태양? 저 태양 위로 이거 어렵네 물을 넣으면 대기음이 자 당겨보세요 대기음이 대기음이 민기야 참아 정하의 사람 다 지 SCRAZE 춤도 원 애나 여덟 정하니 형 이거 만져봐 만지고 있는데? 형 좋아할 것 같았어 말랑말랑해서 똥 만지는 것 같아 아니 준비 운동하라는데도 안 하고 말이야 어? 촬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 말이야 어? 아주 그냥 말이야 그냥 말이야 5 6 6 사람들 통하지 말라고 말이야? 좋아 투수 감동 감동 지금 이 패션에 잘 어울리는데? 디노가 시간이 간명할수록 자아성체는 못하네 열정과 불을 지배하는 고잉 레드 심해의 깊이 속에서 어둘불 고잉 메이비 너희들의 마음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겠어 고잉 고잉 아 너무 재밌다 된장찌개 또 한입 해봐야지 꼬바 입 다 됐다 아싸 홍찬 에브리바리 홍찬 짠거리 같은 소리 하네? 미래에 우리 신인분들이 리메이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어 네 이번 6월 초이스 앨범 Ready to Love 아마 리메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미 웨리를 러브 내게 말 잠깐만 같은 표정을 좀 네 저기 벽 보고 서 있어 자신 없는 거 같은데? 자 재밌겠다 어차피 미래로 가봤자 너무 심심 과거로 가서 후회 없이 살고 싶지 어떤 논리도 우리에겐 안 통해 결국엔 우리가 이겨 통해 지푸 오 오 호 오 리 오기 리 우리 걸음 우리 거인 걸음 거인 걸음 거임 걸음 고잉 걸음 고잉 다이어드 라이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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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질 안 돼요 라이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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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보우 에 풀 에픽 파이 에피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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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주유 우유 수유 소유 소유 와이파이 와인 파티 이 와 이 파티 아 업고 나 시작할까 업고 시작 잠깐만 근데 원우가 성격이 되게 밝아진 게 원래는 이제 원우는 진짜 밝아졌어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던 애가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이러겠어요 아 아 팀원장 으 으 으 으 으 제발 야 너 생각보다 많아 다양해 그래 어 그래 나 어 김민규 반전은 내 거야 김민규 나는 민규라고 해 김민규 갖고 가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?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안 하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? 승관이요 레디 고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저 뒤에 버논이 나와 버논이 맞잖아 버논이 버논이 맞잖아 버논이 누가 봐도 버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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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으아 버논이 버논이 으 으 으 아 인정할지 나쁜 놈 왜 어떻게 했는데? 이거 바로 숨이 몇 등만 가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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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으아 야 이거 어떡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날라 오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아 헉 어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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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친구 누구였지? 그 그 좀 느끼하고 키 큰 친구 아 아 그 친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민규 프리크 아웃 하고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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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야 프리크 아웃 가스 야 멋있어 순영이는 어디 갈까? 저요? 우아해 지훈이는 어떻게 거기 있을 거야? 저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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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순영 너 잘 봐라 이제 너 진짜 잘못한 거야 형 형? 너 진짜 잘못한 거야 형 형? 우아해 민규는 스카이다이빙 집 뜨셔야 되고 야 아 죄송 제발요 장난 같아?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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